혹시 아시나요? 동해수입현지 대량통관으로 너무 아까운 러시아 대게 선화자숙 상품이 대량 발생하였습니다. 딱 3일간 올해 최적 가격인 1kg당 25,900원에 공급합니다. 이렇게 싸게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대게입니다. 이번 주는 평소보다 좋아서 직원분들도 삽니다. 품절 전 구매시 9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날짜 지정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한국인 선호도 1위 마가단 조업 대게가 추석이 끝나는 동시에 동해수입현지 몰려들어왔습니다. 여러 선박이 동시에 대량으로 입항, 통관되면서 너무 아까운 재구매 1위 마가단 선호자숙 대게가 대량 발생 중입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 고객님껜 가성비 좋은 대게를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량으로 전국 유통을 하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전용찜기로 자숙하여 오늘 단 하루 초특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딱 3일간 하루 안정 200kg까지만 1kg당 25,900원으로 올해 최저가 판매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많은 단골분들은 물론 직원분들까지 구매합니다. 보통 러시아 대게 선호자숙 시세는 1kg당 33,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역대급 러시아 대게 시세 1kg당 25,900원에 공급합니다. 블루레드 선호자숙 킹크랩, A급 살아있는 박달대게도 통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상품 3kg부터 무료 배송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음식, 가성비 좋은 선호자숙 대게 앤드 킹크랩으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러시아 대게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늦으면 품절 9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날짜 지정 가능한 오늘의 특가 1번 대량 통관시 발생한 너무 아까운 마가단 선호자숙 대게 역대급 가격 리뷰 특가 1kg당 2만 9,900원 x 2만 5,900원 2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레드 선호자숙 킹크랩 한 마리 2.5kg부터 3.5kg까지 리뷰 특가 1kg당 6만 2,900원 x 5만 6,900원 3번 이 가격 실화 겨울철 7만원에서 10만원 하는 A급 살아있는 박달대게 리뷰 특가 1kg당 5만 4,900원 x 4만 9,900원 4번 통영 해녀가 직접 채취한 참소라 꿀소라 대사이즈 특대사이즈 1kg당 1만 1,900원 x 1만 8,900원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행복한 9월을 마무리하세요.